이제 40살이 되는 것 같아, 진짜. 꼼짝을 못 하겠어. 40대 몸 변화. 시-착! 10초 미만이 안 남아있는데? 하체 신체나, 하체를 단련을 해야 한다, 내가. 진짜. 이렇게 짧게 짧게 끊어가야 돼, 사람이. 안 그러면 기운 빠져. 잘 힘을 내. 하체 신체나, 하체 신체나.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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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. 아, 진짜 가벼워. 으, 티가 안다. 잠깐만, 나 잠깐 쉬어야겠어. 아이고, 나는. 너무 힘들어. 제가 쓰는 우리 집은요. 일단 소파, 그리고 침대, 화장실. 역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잘 들어가지 않는 공간이 많은 것 같아요, 저한테는. 그래서 항상 이 소파 자리, 여기 가장 오래 머무르게 돼요. 아니 근데 미니멀리스트로 사는 이유가 있어요? 게을러서요. 청소할 때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요. 빨리빨리 치우고 다른 걸 하고 싶어요. 제가 보는 시야는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서. 근데 이게 미니멀리스튼데 왜 운동기구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? 따로 방이. 그게 제가 고민이에요. 있네. 뭐가 있어. 근데 아무래도 운동할 때 지루하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하시는구나. 놀 곳이 없어요. 놀 곳이 없다고? 이렇게 물어보냐면. 이게 놀 곳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. 일단은. 아니. 혼자 사시면서 공간이 적진 않은데. 문은 꽤 있어 보이는데. 그러니까. 놓을 곳이 없으시다. 그래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, 저한테. 그런 것 같아요. 궁금해요, 되게. 방방이 어떻게 돼 있을지. 방방이 어떻게 돼 있을지. 네. adding.